임기 내 공공주택 7천호 공급을 약속한 오영훈 도정이 공약 실천에 나섰습니다. 민선 8기 첫 공동주택 예정지로 제주시 삼도동과 봉계동, 서귀포시 남어름을 후보지로 내세웠습니다. 공공주택 건설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모아져 있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시 삼도이동의 주택가입니다. 제주도가 이 일대 건물과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거안정 분야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가 삼도동과 봉계동 그리고 남원읍 태흥리에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 규모는 모두 188세대입니다. 제주시 삼도이동에는 부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해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2개동 60세대의 건축을 계획 중입니다. 봉계동은 대기고등학교 인근 번영로 인접지 1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지상 4층 규모의 7개동 80세대, 남원읍 태흥리에는 지상 1층, 지상 4층 3개동으로 48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세 곳에 대한 부지 매입 비용은 모두 2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는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나섰습니다. 하반기부터 사유지를 매입하고 내년 초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양 방식과 대상,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설계 과정에서 구체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최근 미분양 주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안배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진행을 해달라, 그리고 검폐율, 용적률 이런 것도 지역에 맞춰서 제대로 공급을 해달라. 제주도 내 공공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6% 수준.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